왜 안되지? 내가 찍는거야, 나는 무서워 안돼요 왜 이걸래? 이게 미드사이니까 나 이거 찍고있어 이게 나오나요? 네 다 안나와 우리 조금만 대암쏘니까 좀 빌리해주세요 가오리에서 찍어주세요 제가요? 제가 어려웠어요 좀 기백전해 종이 탑전을 많이 찍어봤어요 왜 나한테 제가요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차례였어요, 쇼님